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2일이구요 오후 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만께 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207940 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자 우선 제가 그동안 1,2,3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호실적을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우선 오늘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분기대비 전용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단기 실적이 3분기죠 3분기 단기 실적이 2746억원 가량 반올림에서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한 4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누계 실적은 지금까지 한 103% 정도가 증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작년보다 좀 성장한 그런 흐름을 이용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폭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39%가 늘었어요 자 565억원 가량인데 작년에 전년동기대비해 가지고 139%가 증가된 시장기대치가 매출액이 2450억원 정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가 644억원 이었는데 시장기대치가 644억원 자 그리고 매출액이 시장기대치가 2450억원 2450억원 보다 잘 나왔죠 2450억원 보다 좀 잘 나온 상황이죠 자 컨셉션스 대비 매출액은 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시장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흑자로 일단은 영업이익이 중년동기 대비해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단기 순이익도 좀 증가를 했고 좀 잘 실적을 잘 나온 것 같아요 1,2,3 공장의 공장 가동률이 상승에 따라서 지금 9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속적인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분기에는 유지보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유지보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매출 감소할 수 있었던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또한 1공장 3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계약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판관비 증가라든가 영업이익도 그렇고 긍정적인 주가 실적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분기가 유지보수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실적은 매출력은 10% 그리고 영업이익도 30%가량이 하락한 전년 바로 2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속적인 성장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재무에 계속 카펙스라고 우리 4공장 증서란 그런 비용들이 계속 재무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이게 2023년도까지 계속 분할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된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시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서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재무의 훼손 자체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4공장이 증설이 되는 그 시기부터는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나름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죠 호실적을 낸다선가 전망치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요인들은 몇 가지가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들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게 가장 클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의혹 우리 분식회계 삼성물산 뭐 그런 부분들이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들 오늘 오전 5시 10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줬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 준비 기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라는 부분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 대표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렇게 등 10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으로 사실 상장 폐지라 거래정지 정도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권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권사들도 그렇고 리포트들을 보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래정지라든가 상장 폐지라든가 그렇게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순결을 위해서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결정했느냐 이런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런 건 없겠지만 여기에서 회계분식 자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분식회계 역시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숫자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런 부분들도 혐의가 좀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판이 시작이 됐다는 점이 좀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요인들로 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들이다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가자 이전에 척추성 염증 질환 척추염증 질환에 걸렸던 그 환자가 참가자가 사망을 하면서 좀 바이오 백신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추가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얼어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로서는 주가의 방향성은 우선은 좀 부정적이다 라는 부분들 제가 이전에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도 코스피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1.2%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약에 시장이 통제를 좀 벗어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지는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승할 수도 있는 만큼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지구간을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단기 초단기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으면 추후에 상단 60만원 상단 부분까지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자 여기 자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 실적은 잘 나왔지만 이런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적용이 될지 비중 확대 전략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선명하게 전략적인 대응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부분들 자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긴 호흡으로 이 기업을 보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들 의견들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부근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증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극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캠온 현재가 3,570원 1차 목표가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죠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캠온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수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극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라도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캠온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은봉이었는데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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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